멈춤과 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완주를 하고 자정 무렵까지 또 스스로 일탈된 구간을 달리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쟁같은 우일을 보내고 남은 이틀 동안의 또 질주 본능의 충동심으로 스스로에게 채찍질 한다 300km를 달리는 KTX 열차 안에서 옆으로 들이 누운 세상 풍경은 우렛하게 보이지만 무감기능 중 시각기능에만 중독되어 버린 세상 보이는 끝에 대한 집착 보이지 않는 그 세대에 이미 해이해 버린 무희력감 마음의 아린 곰팡이가 눈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에 자양분을 고이 품을 수 있는 그대의 가슴은 이미 쪽빛 하늘 질주의 고행소에서 단절된 호흡으로 살아가는 군상들 널 한계치와 옥포치와의 사이를 두고 누구 접점의 꿈을 꾸며 평행선 위에 서 있는 삶 그대가 머물 정거장은 어디에 있는가 날씨가 없었다 날씨가 없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